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연계방 박지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동안은 나은 친구가 많아요입니다 나은 친구가 아주 많아요 나처럼 걸어봐 사뿐사뿐 고양이는 걷기를 가르쳐주었어요 나처럼 뛰어봐 깜충깜충 토끼는 뛰기를 가르쳐주었어요 아사슴 마시 가람쥐는 숨바꼭지를 가르쳐주었어요 저기 좀 봐 아주 신기하지 개미는 땅속 들여다보기를 가르쳐주었어요 저기 별을 봐 반짝반짝 부엉이는 밤하늘을 보기를 가르쳐주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내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사랑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래서 나 아주 아주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호호호 허박이나 꿀찍떼굴 하하하 웃음이나 꿀찍떼굴 즐거웠니 생각하며 따뜻한 날 생각하며 우리들 맘속에 커다란 행복주머니가 생긴대요 나쁜 마음, 미운 마음 모두 즐거우세요 호호호 허박이야 하하하 우삼이 하하하 우삼이 나 꿀찍 뿅